우아, 우아, 우아 우아, 우아, 우아 우아, 우아, 우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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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목소리로 전하는 나만의 일상 우아 로그 목소리 일기 짱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일기처럼 풀어나가서 팬분들께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4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기분은 파란색? 파란색이 좋으니까 일단은 제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늘색이지만 그래서 우아 로그의 첫 시작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해보고 싶네요 오늘 먹은 것!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저기 그 M M 사의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햄버거를 자주 먹진 않는데 약간 조금 저는 M 사의 햄버거를 그래도 조금 먹는 편입니다 제목 4월의 어느 날 나는 요즘 정말 좋다 뭐 사실 특별하게 다른 일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춤도 배우는 게 배우는 노래 안무가 바뀌고 노래도 연습하는 곡들이 바뀌고 또 계절도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서 입고 싶은 옷도 자연스럽게 바뀌니까 뭔가 마냥 지루하고 그러진 않다 그리고 또 앨범 준비를 해 가면서 연습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앨범에서는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요즘에는 보컬적으로 좀 편안하게 노래하는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앨범적인 그런 약간 스포일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없어요 제가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나중에 또 스포일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1917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게 이제 전쟁 영화인데 통신이 끊긴 부대가 저기 멀리에 나가 있는데 그 부대에게 이제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두 명의 병사에게 약간 좀 전달 전서라고 하나? 편지? 그런 내용을 사령관이 이렇게 그 두 명한테 전해줘요 이걸 전해줘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이 아주 험난한 이렇게 상대방 진영을 지나서 그 통신이 끊긴 그 부대에게 전해주러 가는 그런 아주 스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일단은 한 줄 평을 하자면 되게 재밌게 긴장감 있게 본 재밌는 전쟁 영화 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초반 시작 부분을 봤는데 이 테이크가 있잖아요 영화에도 근데 그 테이크를 엄청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영화를 시작하고 나서 카메라맨 분이 이렇게 뒤로 쭉 하면서 계속 배우들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오는데 그게 진짜 안 끊기고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거 보고 진짜 와 NG도 한 번 없이 저렇게 길게 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것도 한 TMI인데 제가 이 영화를 카페에 가서 혼자 봤거든요 카페에 가서 혼자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화 중반부에 중반부? 초중반부에 약간 이렇게 좀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펑! 약간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가 너무 약간 좀 당황해가지고 움찔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의자를 바닥에 끼익 끌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이러고 나서 주변에 이렇게 눈치를 살짝 이렇게 보면서 그러다가 다시 보고 그랬어요 그만큼 되게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막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약간 몰입도가 정말 좋은 영화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컵스도 1917이라는 영화를 시간이 된 다음에 한 번쯤 봤으면 좋겠어요 재밌더라고요 우아 로그 우아 로그 오늘 한 일 오늘은 춤 연습을 했다 뭐 사실 항상 하는 거긴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춤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재밌게 하고 왔어요 지금 개인 레슨을 받고 있는데 TMI에요 개인 레슨을 받고 있는데 약간 조금 배우고 싶은 안무를 배우고 또 이렇게 퍼스널 트레이닝처럼 1대1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같아요 내일 할 일 내일은 영화를 한 편 볼 겁니다 무슨 영화를 볼지는 비밀이에요 제가 요즘 일주일에 영화를 한 편씩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힘든 시기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영화를 일주일에 한 편씩 보려고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또 재밌는 영화를 보게 되면 컵스에게 바로 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아늑한 시간 우아 로그 우리 또 얘기해요 안녕